오케이 김준이가 16을 4.2에 한번 테스트 점수가 넣어주시잖아요. 다른 거 맞나? 오케이 17만원이요. 테스트 점수 조금 더 높여주세요. 그럼 매칭을 안 돼요. 매칭을 하세요. 컵. 오케이. 얘네는 뭐가 될까?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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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서, 얘는 뭐가 될까? 웹 얘는 뭐가 될까? 오케이 들어볼까요? 뭐래요? 와이트 W는 O, H는 소리가 안 나고요 I는 I T는 합쳐서 와이트 와이트 다양, 흰 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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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뭐가 될까요? WO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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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요? WO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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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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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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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키는 합쳐서 엑셋 엑셋 또 합치면 우리가 한글로 하는 이런 식으로 엑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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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오케이 자 이거는 패드 하기 전에 대략 연습을 깜빡깜빡깜빡하지 오늘 콜스 했네 오늘 부호했다 선생님 혹시 깜빡하고 죽지 안보내도 부호하는데 그 내꺼지만 그래서 얘는 뭐가 됐다고 엑셋 엑셋 오케이 얘는 뭘까요 쭉 쭉 오가 뭐가 되죠 5초 쭉 쭉 이엘 자 얘는 엑셋 옥 옥씨 좀 더 자신감 있게 큰 소리를 해봐 콜스 옥 자, EA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거 기억나나요? EA는 뭐라는 뭐가 된다 했죠? 그렇죠. E, A. 여기서는 A가 되어있어요.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소리가 Z. 붙이면 젤. 여기까지 붙이면 젤로. 여기까지 붙이면 이렇게 되니까 나한테 뭐가 됐다? 젤로스. 젤로스. 들어볼까요? 젤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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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입니다. EA는 E가 되어있는데 여기서. 젤로스. 젤로스. 붙입니다. 젤로스. 오늘 해와야 되는 건 짝수고요. 짝수는 조금 더 많이 연습해야 되는 거 알죠? 네. 얘는 뭐죠? 네. 그것도 되고 또? 또? WASH. 되겠죠? WASH. 오늘 서희 몇 호 했어? 구호했네요. 집에 가서 구호 선생님이 음식 쪽지 안 보내셔서 구호 복습하는 거예요. Everyone. 시청자의 weakest. What is important for you? W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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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W는? 우. A는? 아. 그래서 와. 와. 우와니까 와도. 그다음에 SH는? 정답. W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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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는 뭘까요? OK. 그렇죠. C는 C나 큰데 여기서 그 R은 U는 힘 빠졌어 X는 그렇지. 합치니까 뭐가 될까? CRUX 뭘까요? CRUX X가 큽니다. OK. 그래서 아니 오늘 하는거 C-1이잖아 웅진 C에 들어가는 웅진 B에 들어가면 안 돼 네 그 꼭 뭐하라고 단어 제시를 해놓고 다른 자동 재생 베이스는 없애고 다른 자동 재생 안되게 한 다음에 네가 먼저 말한 다음에 듣고 확인하고 확인해라 했어. 소리듣고 글쓰고 이걸 꼭 해줘야 돼 해서 OK. 그렇습니다. 소리듣고 글쓰고 이어가세요.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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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